엄마랑 놀꺼야 내일 지인이 엄마랑 놀꺼야 아빠랑도 놀아요 아빠랑도 놀구 엄마랑도 놀구 어? 또 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응? 제인이 트림하는거 찍어놔야 되는데 아까 용트림 이제 용트림을 잘 안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네네 할까 제인아 네네 할까 오늘은 소화 좀 되게 이제 저녁이니까 아 그러면 엄마가 얼굴 닦아줄게 응 얼굴 닦아줄게요 아빠는 사러 좀 나갔다 올게 오늘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서 케이크 하나 할라고 엄마가 케이크 총을거에요 우리 제인이는 네네 할거지 어? 아이고 우리 잘생긴 왕감자가 아이고 잘생겼어요 어머 송포테이토 빅포테이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깜치? 허리에 손올리는거 보여줄까? 응 난 제인이 하하하 귀엽지? 난 제인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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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